이렇게 힘이 들 땐 웃는 거야 이상하네 뭐야? 뭘 그려보노? 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솔직히 세상에 남자가 그 사람뿐이야? 밖에 나가 봐 멋진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도 있고 아이고 주인공 오셨네요 결혼 축하드려 세리혜리씨 고마워요 다들 저희 결혼식에 오실 거죠? 그러지 말고 혜리가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안 될까? 저 그냥 혜리씨 집으로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힘이 들 땐 소리쳐봐 마음껏 외쳐봐